오늘 재벌집 자식들 오늘 외신을 보니까 베일 부틴의 두 딸이 상트페테르부르그에 열린 국제경제포럼의 연사로 나섰다. 그런데 그래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올랐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위하지 않습니까? 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업자 세대하고 달리 그런 능력을 물려받을 수는 없는 거죠. 유전적으로. 그런데 오늘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하는 jhc님. jhc님께서 이제 글을 하나 기구했는데 흥미로워 가지고 싱가폴 축구와 대한민국 자본주의 4.0 그 네 번째 왜 유독 국내 정시만 뒷걸음질을 칠까 이런 글을 이제 기구를 하셨는데 핵심은 여러분 먼 거 아니까 이분의 핵심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주는 것은 자기는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죠.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아들 손자 함께 물려주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나 그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나 다를 게 없는 것이고 경영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인데 그 물려주든 물려주지 않든가는 그건 본인이 결정한 문제인 거고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런 경영권을 물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한국은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에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맞지 않고 전문 경영인이 맡으면 그 전문 경영인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물론 제대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포스코나 이런 데 보면 전문 경영인들이 맡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세를 만들지 않습니까 문화가 많이 다른 거죠. 그렇다니까 제가 뭐 그런 세습 경영을 열렬히 찬성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부모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마음이지만 근데 창업자 손자가 할아버지 회사를 상속받는다. 이것은 지극히 반자본주의적이고 유독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습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읽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머리가 논리적인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삐끗하면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아니 자본주의라는 것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데 아들한테 물려주든 손주한테 물려주든 그 다음 친구한테 물려주든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거지 창업자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괜찮은데 그 아들이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게 고개가 갸우뚱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만약 아들 대신에 전문 경영인한테 넘겨주면 전문 경영인이 본인의 이름들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냐 주인 대리인 문제가 어느 나라나 있지만 한국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주인 없는 회사지만 회사가 그렇게 정직한 회사이긴 하지만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은 검격하게 매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게 이분 말씀은 창업자 손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대기업에 군림하며 기업을 약탈하는 나라이다. 이거는 그렇게 옳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만 주식회사 주인이 창업 대주주의의 손자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사회 문화 제도 사람들의 생각 이런 부분이 다 어려 돌아가겠지만 대한민국의 주인 없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창업자 손자들이 맡아서 모든 회사가 잘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재벌 가족들을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국의 문화적 토양이나 제도상 창업자 가족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권을 휘두르게 될 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걸 이제 이분은 언급을 안 하는 거죠. 한 번 보시면 국민연금 등으로 하여금 주주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도록 하고 약탈 회사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고 약탈 회사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입법을 통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경영권 상속이라는 기업 약탈을 막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란 논리를 항상 적어보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 본성은 미국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투명하고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성과를 계속 발표해야 되고 안 되면 여러분들 아웃시켜버리는 제도가 너무나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그냥 대부분 다 맡아서 잘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럴 수 있겠냐 이야기죠. 자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포스코나 이런 큰 기업들에서 이런 회장들이 오래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도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맡으면 또 그 사람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감이 너무나 투철해 가지고 처음에 논리는 굉장히 정교하게 보이는데 가면서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헌법을 고쳐가 이런 것들 재산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